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의 작고 놀라운 세계,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몸이 어떻게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과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험해보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특히 소화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 미생물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미생물들이 섬유질 같은 복잡한 식품을 분해하여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죠. 둘째, 면역체계를 조절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병원균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해요. 셋째,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충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이 미생물 군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 몸속의 놀라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한 당신을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